이렇게 한쪽이랑 안 한쪽이랑 피부 컨디션 차이보세요. 요즘 가뭄이 일어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? 누르면 이렇게 켜지고 이런 식으로 먹여주는 거예요. 트리플 콜라겐 세럼 이런 디바이스들이 요즘에 너무 잘 나오니까 샵 가서 따로 관리를 안 받아도 집에서 그냥 홈케어가 가능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메디큐브 트리플 딥 이레이징 크림 디바이스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뭐 써야 될지 되게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. 그런 분들한테 진짜 추천하는 제품 너무 좋아.